흐읔 아 왜 불길하지? 흐읔 으으아 잠깐만 나 끝에서 뭐가 오는걸 봤어 봐봐봐봐 뭐 이상한거 오잖아 으어어어 와 와 와 와 개 아파 바로 달려야 되거든요? 해골 친구들이 방해를 하는구나 다시 한번 내려올거고 저거 그러면 지금 어이가 없네 아니네 지금이구나 저기구나 교통사고 당했어 얘 지금은 아니야 이제 지금 바로 앞까지 가야되요 야 너 친구야 거기도 쓰러져있으면 교통사고 당해 친구야 저기 한번 올라갔을 때 저 왼쪽까지 딱 들어가면 완벽 어 여기가 길인데 잠깐만 근데 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뜨뜨 아뜨뜨 역시 막다른 길인가 아 길이 없어? 귀중한 아이템 있대요 쟤가 여기 끝까지 내려오진 않는 것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여기 뭐가 있긴 하네 아시 퀵셋 들고 올걸 아이씨 아뜨뜨 아이씨 아뜨뜨 아이씨 아이씨 어떻게 컷 나왔다 뭐 없지 여기 여기까지 와서 죽고 싶진 않거든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거 줘라 반지손가락? 반지손가락 뭐야 일단은 먹어주고요 다시 돌아가자 아 다시 돌아가는게 레알 헤일이네 아이씨 아뜨뜨 아 어떻게 무사기한 했습니다 아 저기도 막 불꽃이 뽑네 이 자식 뭐야 너 그때 그 자식이구나 다행히 저 친구는 한발밖에 못 쏘네 와 다행이다 와 여기도 이게 있어? 붉은 성배병을 다 써버려는데? 아이템만 하나 먹고 나 죽냐? 오 씨 아니구나 아아 와 야 이거 베리어 아니었으면 죽었다 아 이거 또 올라오게 너? 올라오세요 가만히 있을게 아 야 너 왜자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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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내 내려가세요 아야야야 아 그치 왜저래 아 뭐야 쟤 야 내려가줘 빨리 아니 형 아니 형 형 방금 아래까지 내려갔었잖아 와 이러면 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냐? 와 진짜 개 의지럽네 어 안녕 건너오면 안될텐데 너 친구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었는데 저게 딱 올라갔을 때? 지금 어 와 나 죽냐 이거? 아니 아 저 끝까지 가네 쟤? 아 잠깐만 아 개빡세 여기 아 딘들 레버에요 와 들어왔다 와 와 와 개울바 나 진짜 어 잡았다 당랑도 먹고요 저 거지같은게 저 끝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이제 그치 그치 어 안들어가? 아닌데 올텐데 아니 여기는 바닥에 용암이네? 와 진짜 역대급 거지다 여기 잠깐만요 나 살면서 이런 건의를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야 이건 이건 진짜 개의 바다 여기 와 잠깐만 잠깐만 님들 이거는 이거 이건 진짜 퀵셉 깨야 돼 이거 잠깐만 가자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어 이거 맞아?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와 바로 앞에 있었구나 안 돼 여기 끝엔 대체 뭐가 있는 거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제발 해내야만 해 자 좀 올라갔을 때 바로 지나갑니다 지금 제발 제발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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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씨 됐다 오 와 와 와 아 정신 나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미 나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 하 여긴 대체 뭐가 있길래 이러냐 아 보스인 것 같은데 이 문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에스트가 딱 3개 있거든요? 버플 리필이라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자 영웅의 붉은 늑대? 어? 그.. 마술학원에서 봤던 일이랑 비싸네? 비싸대가 아니라 똑같구나? 너 약하구나! 죽어! 와.. 약하니라 다행이다 사냥개 기사 플로 나 뭐 이거 얻으려고 온 거야 지금? 야.. 상자에서 좋은 거 나와라 진짜? 진짜 좋은 거 나와라? 아이 기모.. 아니 이거.. 죽 써가지고 그렝 줬네? 아니.. 아니.. 아니 이런 거지같은.. 님들 저 여기서 1시간 썼어요 야 이거.. 이거 아니잖아 ㅇ.. 이 아채.. 여기.. 사 배들 제목... radas..